전쟁합니다 도마토, 양상추, 양파, 치즈,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는 기본 버거 세트 주문하는데요 양파는 빼고 소고기 패티와 체다치즈, 달걀프라이 추가할게요 소고기 패티 하나는 미디움, 추가하는 패티는 미디움 레어로 구워주고 패티 위에 케첩과 머스터드 소스는 7대 3 비율로 섞어서 뿌려주세요 세트로 나오는 프렌치프라이는 치즈 베이컨프라이로 변경하고 사워소스와 머스터드 소스는 뿌리지 말고 따려주세요 아! 음료는 레모네이드로 할게요 아, 네 기억 못하겠다 순자가 왜 하죠? 토마토, 양파 양파가 4개 안타게가 4개 약 6개 solicit 반죽 수고기 사온 고기 양파가 5개 김치 안타게, 이를 수 있는데 흔들리는 김치 어묵 고기만 바삭 케첩까지 먹게 된다. 뭐야, 이거 언제 끝나? 그만 먹어라. 오랫다. 이거랑 분만 한 거 아니야?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너무 맛있겠다. 아, 맞다. 프라인자 파이도 있었는데. 우와. 손님이 주문한 내용과 요리 과정 중 서로 다른 것은 무엇인가? 아, 모르겠다. 우와, 이걸 어떻게. 한 잔 하면 어떡해. 한 잔. 좀 먹어, 알겠습니다. 피곤. 아, 뭐야. 양파. 양파. 양파 빼라고 그랬는데, 우리 잡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는데, 하나만인가? 꽉 꽉 많은데? 1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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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돌았어. 이걸 E 스피드로 푼다고? 133번이 어디예요? 여기 앞에. 아, 치즈 빼고. 아, 치즈 빼고. 햄버거를 햄버거 안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넣어줬고. 그다음에 양파는 빼주라고 그랬는데, 넣어줬어요. 양파는. 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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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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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춰면 문제였나요, 이거는. 우와. 우와.